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오늘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초반의 기세가 중요합니다. 현대문서 선수들이 너무너무 조심조심 경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로공사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경기를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김새빈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가 좋네요. 5세트 1대1 동점. 위파위 서브. 위파위 서브점. 전세한이 받지 못합니다. 양 팀 다 이 서브의 중요도가 굉장히 오늘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경기력이 양 팀 다 떨어지네요. 서브 2파위 포스 어디로. 이번에 임명호기 커버. 부키리치 성공. 2대2 동점. 속공이 잘 걸렸던 이윤정 세터의 세트입니다. 사실 앞선 4번의 세트는 한쪽 팀이 일방적으로 승질됐는데 5세트는 달라요. 그렇죠. 속공이 완전히 걸린 상태에서 부키리치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서브 문정원. 문정원 서브. 약간 흔들었고. 정지윤 스파이크 길게. 밀리네요. 나갔군요. 문정원의 서브가 한 3분의 1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정지윤 선수 쪽에 연결을 했는데요. 타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감기지 못하면서 밀려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문정원이 웜업 존 가까이 가서 서브 준비. 응원도 받습니다. 문정원 서브. 3대2 동점. 위파이가 잘 받고. 도가의 스파이크. 문정원. 수고했어요. 네. 연결되기 하면서 3대3 동점. 그렇습니다. 윤정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 줬는데요. 마지막에 코트 바깥쪽으로 좀 뺐어야 되는데 문정원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어렵게 됐거든요. 5세트 3대3 양효진 서브. 문정원 쪽. 문정원 선수의 수비가 잘라들어오면서 성공. 4대3. 양 팀 다 오늘은 서브 리시브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서브 리시브의 효율이 좋을 때 세트를 승리를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도로공사의 서브는 현대건설의 위시브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에 강성현 감독. 그러니까 파이프도 늘어져. 타이밍 아니잖아요. 지금 빨로 내려오면서 무조건 힘도 있으니까 튀어나갔어요. 라운드 마지막 대결도 5세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브가 많은 수가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로공사의 공격 성공률은 41%. 현대건설은 지금 34%입니다. 그만큼 공격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마와 부키린 씨가 비슷한 득점을 해주고 있고 모마의 서브. 문정원이 받았습니다. 배윤아 이동 공격 배윤아. 굉장히 길게 갔는데요. 대각선 쪽으로 굉장히 잘 때려냈던 배윤아 선수의 이동 공격입니다. 지금 배윤아가 12득점에 양효진 13득점. 이제 양 팀의 정말 기둥 같은 선수들이 해줘야 할 5세트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사실 베테랑이잖아요. 코트에서 이 선수들이 중심을 딱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07, 08 1순위 배윤아 4순위 양효진. 89년생 동갑내기. 양 팀의 대들보입니다. 우수민 들어와서 서브. 위파이가 받고. 주가위 모마. 명실수민. 그리고 같은 일시. 부키리치가. 자, 문정은 명치 안 아파요. 이윤정 선수의 연결이었는데 부키리치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이걸 그냥 큰 키를 이용하면서 때렸거든요. 이렇게 점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정말 DNA 공격 나왔어요. 큰 킥. 서브 길게. 5대7. 위파이가 빠졌고요. 정지윤 서브. 전세한 DC북. 단골 스파이크. 자, 일단은. 중앙우에서 부키리치. 김형전 이대로. 고혜린 2단. 모마의 정. 모마. 특정 선구. 안꽃 떨어지도 모마 지격합니다. 오늘 5세트가 굉장히. 5세트에 갈수록 냉정해져야 됩니다. 고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냉정한 서브 준비하는 고민지. 고민지 서브. 약간 길었고. 여기서 임명옥이 받습니다. 부키리치 2단. 전세한이. 아, 여기 전세한이 나를 잡았어요. 전세한 득점. 한격이 최다 득점. 계속 개인 기록 경신. 그렇습니다. 오늘 전세한 선수에 모아야 되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짧게 들어간 서브. 고민지 받고. 중앙우에서 짧게 봅니다만. 속지 않습니다. 같은 인식 부키리치. 뒤를 바치는 고민지. 이번엔 모마가 탭니다. 받았고. 천재까지 올라간 볼. 그리고 전세한. 전세한 본인이. 자, 넘깁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6대8. 이동 공격 성공. 이다연의 득점. 사실 현대건설 선수들은 전세한이 못 넘겼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포인트 범실이라는 얘기를 현대건설 선수도 하고 있고 사실 도로보산 선수들도 잠깐 멈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작됐네요. 주심이 휩쓰를 볼 때까지는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다연 서브 한 점 차. 부키리치 모바. 모바 수비 됐어요. 모바 수비. 미베로 모바. 그리고 자, 어택파보 고혜림. 다시 모바가 뜹니다. 미베로 부키리치.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왜 이걸 안 잡은 건가요.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 부키리치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빠르게 이윤정 선수가 들어와줘야 돼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한숨이 나오죠. 선수들을 나타나고 갑니다. 8대8 동점. 금정훈이 연타 속 모바 받고 갑니다. 아, 네. 다시 모바. 임명우리베로 5세트 8대8. 8대8. 부키리치. 블록 파운드. 9대8 앞서는 도로공사. 네. 뭔가 이렇게 눈으로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양 팀 다 조금 이렇게 둔탁해요. 맞아요. 툭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전세현 선수 대신에 이예림 선수가 들어가서 리쉬구와 그다음에 수비를 부강을 합니다. 가냐, 타나 차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정훈 선수 대신에 공격력하고 브로킹을 부강합니다. 네.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만 선수의 공격을 또 브루킹으로 잘 잡아냈던 김세빈 선수입니다. 강성현 감독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보시죠. 현대건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 차이. 이혜림 서브. 고민지가 맞고 양효진이 득점이 안 됐어요. 부키리치. 받았고 몸을 날립니다. 고혜림 높게 처리 거의 천장까지 갑니다. 임명오리베로 2윤전 선택 어디. 부키리치에게 고민지가 맞습니다. 모바가 강제어 마하. 백두워스 타나차 송아. 오랜만에 득점 하지만 귀중한 득점 타나차. 그렇습니다. 지금 부키리치 선수 앞에는 물론 김다인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키리치 선수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나차 선수에게 연결 시키는 것 선택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림 연속 서브. 고민지 쪽 추격을 해야 한 현대건설. 모마가 추격을 합니다. 9대 11. 그래도 모마 선수가 전혀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건설은 승점 석점 확보는 아니지만 흐름상 승리가 중요해요. 부키리치의 스파이크. 블록타워. 12대 9. 그렇습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힘을 내주고 있네요. 양효진 선수의 손끝을 보면서 잘 때려냈던 부키리치 선수입니다. 도로공사가 GS와 IBK 경기 남아있지만 다 원정길이고 홈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 김세빈 서브. 서브 길게. 나갈 뻔한 서브였습니다. 모마의 스파이크. 전. 출신의 비디오 판독.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네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모마의 공격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굉장한 결정적을 보여줬던 모마였었는데. 오늘은 벌써 범실이 9개째. 35% 감격 성공률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김세빈 서브. 이번에도 길게 김연경이 정확히 봤고. 모마가 뜹니다. 안쪽. 들어갔어요. 현대건설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점수 차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지 빠졌고 고혜림 서브 준비. 고혜림의 서브. 약간 흔들렸고. 카나차 안쪽 매치 포인트 도로공사. 이 점수는 큽니다. 지금 매치 포인트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또 4점 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권에 들어간 도로공사입니다. 네. 매치 포인트에 도로공사. 카나차의 서브 몰려있는 현대건설. 어디로 백코스 모마에게 받았어요. 수비 잘 됐어요. 이번 시즌 처음으로 도로공사나 현대건설에게. 처음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현대건설을 격침시켰고. 그리고 김천 마지막 경기. 피날레를 승리로 상식하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홍경기 마지막 위에서 그런지. 선수들이 굉장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도로공사는. 상대의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현대건설 오늘 리시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결정력에서도 떨어졌던. 오늘 현대검살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 공ingo사의 전문의 연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